우리 데뷔 오늘인데 일주일 전에 이미 작별 인사 피드로 오잖아. 당연하지마. 우리 헤어질 때 쿨하게 헤어져. 예스. 수고하셨습니다. 나도 쿨하게 난 쏙 쿨하니까. 이제 끝날 때가 왔잖아요. 지금 또 타임캡슐에 묻어두는 것도 어떨까. 나중에 언제 볼지 모르겠지만 우리 타임캡슐. 아이 제일 싫어하는 거야 내가. 아이 제일 싫어하는 거야 내가. 뭐다하게 묻는 거야? 타임캡슐 그래. 아 싫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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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싫어. 너무 싫어. 우리 3주가 넘었는데 왜 도대체 밥 한 끼 안 하는 거야? 우리 회식은 언제예요? 나 제주도 가야 되는데. 진짜. 제가 따뜻한 밥을 좀 대접해 드리면 어떨까. 무슨 또 식사를 대접해. 야 근데 너 이렇게 해서 한 6시간 걸리면 난 못 먹는다. 꼼꼼하게 해가지고 밥 하는데 한 5시간이 걸려. 내가 그런 건 못 먹어 나는. 정말 순탄치 않겠죠. 근데 그래도 마지막이니까. 야 버터를 왜 이렇게 많이 넣어? 원래 그렇게 많이 넣는 건가? 제가 할게요 알아서. 또 버터를 또 넣어? 버터를 왜 이렇게 많이 넣어? 전복 버터구이라고요. 전복 버터구이요. 근데 버터를 못 이렇게 하나 준 거. 야 저 버터를 넣으면 안 돼? 어때요? 요리왕 비용? 이거 뭐야? 아아. 깜짝 선물인가? 왜 안 되지? 아니 형. 왜 안 나와. 알타까. 핍다. Pizza! 너무 맛있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